이거는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죠. 소름이 진짜 아껴쳤어요. rise together 또 여기 우리가 이에 일어나도다. 우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rise together, rise together 함께 일어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 이런 거 잘 볼 수 없습니다. 위즈음에 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 남편은 중국 사람인데 여기서 나하고 자랐잖아요. 근데 친구 중에 백인 친구 고등학교 친구 되게 친한 친구 중에 그 백인 친구의 와이프가 한국인입니다. 근데 한국 입양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백인에게 입양된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입양화를 위해서 되게 활동하신 이런 분이에요. 이건 뭐 사생활이 아니고 그렇게 막 활동하시기도 하는 분이라 근데 그분한테 연락이 왔는 거예요. 나영이한테 자기가 스크린을 주고 싶대. 자기가 스크린이 하나 있는데 코리안이 막 적혀 있대요. 근데 자기는 코리안을 못 해요, 그분은. 그러니까 나영이가 코리안이잖아. 나영이는 완전 코리안이잖아. 그래서 너한테 줘야 주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갖고 오지 마세요 할 순 없잖아요. 오라고 해서 만났는데 이렇게 짊어지고 오신 거예요. 오!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요런 거 생각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가서 쫙 펼치니까 뭐 엄청 글자가 많은 거야. 근데 한째만 반이야. 그래서 우리 남편은 보더니 이거 한자 아니야? 이러더라고. 남편은 그래도 한자를 좀 안.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한글이야. 옛날 옛날에는 한글이 한자를 많이 썼어. 이거 한글 맞아. 왜냐하면 중국 사람은 한글 안 쓰잖아. 한글 맞아.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한 한자 실력으로 조금 읽어줘요. 봐요. 여기서 여기로 가잖아요. 독립선언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내가 그거는 읽을 줄 알았다 말이지. 아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걸 내가 이제 읽은 거야. 저 정도까지는 읽을 수 있어요. 허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어머나 이런 생각해보세요. 제가 미국에 살고 미국 친구인데 스크린 준다 해가지고 골치 아파 하고 있는데 이게 뒤티 나온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헉? 이제 헉 하면서 읽을 하는데 한자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현대어와 영어를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 친구도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적혀있어 나영아? 뭐라고 적혀있어 나영아? 이러는데 이제 다 한자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말해줬어요. 이제 읽으면서 막 영어로. 근데 내가 말해줘도 너무 막 이거는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 소름이 진짜 쫙 끼어졌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그때 3월 1일 3.1절 운동을 온 전국 방방 곳곳에 퍼뜨리기 위해서 그 전에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이거를 이제 그 전에 썼겠죠. 그 전에 써서 프린트를 2만 천부를 하고 또 한 만 부 정도 더 해서 하여튼 전체를 한 3만 몇 부 몇 천부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1919년에 100년도 더 전에 그 비밀리에 속속 전국 방방 곳곳에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일 날 다 모이자. 이제 다 한 군데 모일 수 없으니까 정주 방방 곳곳에서 해라. 이렇게 하고 또 3월 1일 날 못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그 3월 10일 날 또 3월 며칠 날 계속 계속 이제 전국으로 확장되는 데인데 그거를 불붙이기 위해서 이걸 썼습니다. 이분들이 썼고 그 전에도 일본에서 있던 한국 유학생이 2월 8일인가 또 독립선언 뭐 하나 썼었고 또 그 당시에 있던 중국의 임시정부 쪽에서도 독립선언서가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인데 이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기미 독립선언서. 왜냐하면 이게 3일 운동을 위해서 사실 썼다고 보면 돼요. 그때 이제 딱 선호가 공포를 하고 퍼뜨려야 되니까 이제 막 정말 힘을 실어 쓴 거예요. 헬계에서 소년에게 시 쓴 시인이 초고를 작성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 같아요. 시. 제가 미국 독립선언서도 알잖아요.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서는 무슨 노이어가 쓴 것 같아요. 너 영국의 왕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못했고 우리가 얼마나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는지 아냐? 그러니까 우린 독립할 거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인과 종교 대표들이 쓰셨어요. 저도 이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벌써 합방이 10년에 됐잖아요. 1910년에. 1919년이 벌써 한 10년이 흘러가지고 거의 정계, 재계 이렇게 유명한 역량이 있던 사람은 거의 다 저쪽으로 다 넘어가버린 상황이었대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끌 사람이 그렇게 정치나 이쪽에 잘 없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은 외국에 가 있었어요. 이제 저쪽으로. 중국에 가 있었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래도 조용히 사람들을 모아갖고 뭐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그 종교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종교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렇고 또 시인이 초고를 쓰셨고 해서 읽어보면 제가 그 감동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감동을 여러분도 받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놀랍게도 100여 년 전에 라이즈트게더가 한국말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그게 첫 문장. 이로써 세계 모른 나라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뜻을 밝히며 이로써 자선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기대어 이를 선언하느니며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이를 널리 밝히며 민족의 오래도록 변함없을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하미며 인류적 양심이 드러남에 따른 세계 개조의 기회에 따라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를 제기하미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가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갈 권리의 정당한 움직임이니 여기 보세요. 여기가 또 감동이에요. 하늘 아래 어떤 것이든 이를 막거나 억누리지 못할 것이니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건주의의 희생을 비롯하여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몇 천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겪은 지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으니 우리 생존권을 빼앗긴 것이 무릎 몇이며 정신적 발전의 장애가 됨이 무릎 몇이며 민족적 존엄이 훼손된 것이 무릎 몇이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힘들었던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여기서도 되게 감동받았어요. 새로운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의 큰 흐름에 기여하고 도움을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무릎 몇인가. 1919년에 벌써 우리의 새로운과 독창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우리 민족의 이 기회를 끄는 게 뭔가 하고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당시에 식민지라는 칼리니, 속국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새로운과 독창으로 우리는 세계를 발전시킬 사람인데 너희가 우리를 기회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스푸도다 오랜 어구를 드러내려 하면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앞날의 위험을 없애려고 하면 억눌려 사그러진 민족의 양심과 국가의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마다 정당한 발달을 이루려 하면 아이없은 아이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재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에 오래도록 완전한 경사와 복을 이끌어 맞이하게 하려 하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립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2천만 민족이, 여기도 봐요. 2천만 민족이 사람마다 마음속에 칼을 품고 인류의 공통성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무기로서 지켜주고 도와주는 오늘 우리들이 나아가 가짐에 아무리 강하다 한들 꺾지 못하랴 물러가 행동하며 어떤 뜻도 펼치지 못하랴 이제 우리가 하면 못할 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이 잘못한 말을 미국 거에 비하면 상당히 조금 넣어놨어요. 미국에서는 영국에 대한 국가가 우리가 얼마나 미국을 얼마나 저거 했는지를 한 반 정도가 그거예요. 그 독립선언문의 한 반 정도가 그걸 적어놨어요. 조목조목. 근데 여기, 여기는 여기도 적어놓긴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병자수호 조규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죄주려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너네가 신이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걸 내가 죄주려고 이 말 하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학자는 강단해서 정치가는 실제해서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을 생민지의 것으로 보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를 되게 미개하게 식민지 것으로 보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처럼 대우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락을 탐할 뿐이요. 이제 얘기했죠. 너네가 보자면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 심리를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을이 없음을 꾸짖으려 하지 않노라. 그렇죠? 이것도 좀 놀랐어요. 우리가 독립선화하는 건 너네 잘못했다고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너네 잘못은 했지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와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초월한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하고 꾸짖을 겨를이 없노라. 지금을 꼼꼼히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는 옛일을 죄 주고 따질 겨를이 없노라. 오늘 우리가 맡은 바는 다만 자기 건설만 있을 뿐이요.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도다. 이것도 제가 되게 승부하다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엄청난 억압을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거는 우리는 그냥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다. 너네 잘못한 거 많지만 우리는 그냥 앞으로 나가는데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노 절즈맨 하는 그런 제가 늘 말하는 노 절즈맨 하고 새로운 걸 앞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펼쳐나가는 것이요. 결코 오랜 원한과 잠시뿐인 감정으로 남을 시세우고 미워하여 물리치는 것이 아니로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적인 시각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일본 너네도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묵은 사상과 묵은 세속에 속박된 일본 정치가가 그러니까 그 정치가가 그 묵은 거에 자기도 희생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을 세우기 위해 희생된 부자연적이고 불합리한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바른 길과 원칙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너네도 그 잘못된 생각에 있는 거를 이제 바로잡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또 일본이 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부터 민족적 요구로 써 나오지 않은 두 나라의 합병의 결과가 끝으로는 임시방평적인 위협과 차별과 불평, 차별적 불평, 꾸며진 통계 숫자로 이익과 손해가 서로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지금의 실정을 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구덩이를 팔 뿐이다. 고를 팔 뿐이다. 여기 봐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가 나와요. 날래고 밝은 과감함으로써 묵은 잘못을 고치고 참된 이회와 동정에 기초한 우호적인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서로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지름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가를 열심히 설명했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시예요. 시야. 아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백년도보다 더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의 그 억압적인 그 제국주의의 억압에 있다가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됐는데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 지금 들어도 되게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는 도다. 위력,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과거 전 세계에 갈고 닦아온 인류적 정신이 아야흐로 새 문명의 빛을 인류의 역사가 비추기 시작하도다. 쇠봄이 세계에 와 만물이 되살아나기를 재촉하는 도다. 매서운 추위에 숨을 겨울잠 자듯 쉰 것이 그 시대의 형세라면 따뜻한 바람과 볕의 의세와 명성을 떨치는 것이 이 시대의 형태니 천지에 돌아온 운수를 만나고 세계의 변하는 흐름에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이 없으며 아무 거릇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고유한 자유권을 보전하여 자유로운 삶을 누릴 것이며 우리의 넘쳐나는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상에 민족적 우수석을 맺어 나갈 지로다. 이거 들어보세요. 1919년에 이미 우리 민족이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미국에 있으면 K-Wave가 진짜 정말 몸에 느껴질 정도거든요. 특히 영한 피플한테 제일 핫한 피플이 코리안이에요. 그냥 코리안 피플이 제일 비유리풀이래요. 남자건 여자가 코리안 피플이 most beautiful people 그렇게 얘기하고 코리안 푸드 is the best. 그 다음에 코리안 드라마 있잖아요. TV 쇼우 is the best. 그렇게 됐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딜 가도 지금 막 코리안 레스토랑이 막 진짜 난리해요. 진짜. 진짜 차이나 옛날이랑. 근데 여기 이렇게 적혀있잖아. 우리의 고유한 자유권을 보존하여 자유로운 삶을 누릴 것이며 우리의 넘쳐나는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상에 민족적 우수성을 맺어갈 지로다. 1919년에 지금을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 봐요. 여기 자 드디어 나옵니다. 제가 제일. 우리가 이에 일어나도다. write together 또 여기. 우리가 이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하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도다. 남녀노소 없이 암울한 낡은 옛집에서 활발히 일어나 만물의 현상과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도다. 우리 지금 다 막 숨어가지고 우리 말도 못하고 이름도 바꾸고 막 머리도 자르고 막 정말 우리 할아버지도 일본 사람한테 좀 저기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다가 막 손톱 빠지고 막 그랬대요. 그랬던 우리인데 남녀노소가 이 암울한 낡은 옛집에서 활발히 일어나 만물의 현상과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이루게 다시 확 일어나겠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랜 조상이 우리를 도우며 전 세계 기운이 우리를 밖에서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그러니까 3.1운동 오늘 하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지금 전 세계 기운이 식민지에서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게 이미 되고 있다. 그래서 다만 눈앞의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은 마무리가 되고 공약 3장에 보면 이것도 되게 숭고해요. 공약 3장 보세요.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하나 오늘 우리의 거사는 3.1운동이죠. 오늘 우리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오.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그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하트마 간디리를 떠오르게 하는 평화주의적, 비폭력적 지금 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이것도 제 감동이었어요. 하나 이건 우리에게 해주는 말 같아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쾌히 발표하라. 자기 이야기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하라는 거죠. 말하지 말고 시키든지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고 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민족이다. 누구나 뭐 사람은 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특히 또 그런 민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얘기를 하죠. 비폭력적인 이런 나머지 세 번째 거는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합니다.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3월 1일 조선 민족 대표 33명이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33분이 안 들어갔어도 예를 들면 김구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3.1운동은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고 우리가 이런 이유로 시위를 한다고 했고. 그래서 많이 죽임을 당하고 제가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비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숫자가 더 적은데 비공식적으로는 한 7,500명이 그때 죽임을 당하고 4만 5천 명 정도가 구금됐다. 이런 이제 우리 쪽에 이제 조사한 거고 이제 실제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거보다 숫자가 작게 공표된. 그래서 이쪽에서 3.1운동 하시던 분은 이제 비폭력으로 이렇게 배타적으로 감정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그냥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하셨고 제가 보니까 이제 김구 선생님과 그 임시정부에서는 완전 비폭력 아니고 이제 일본의 고위층의 암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는 그런 걸 한국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렇게 딱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외국에서 하고 한국 내에서는 이런 시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더 감동이었던 이유는 제가 그 이제 라이즈 투게더를 얘기한 지가 3년 넘어가고 있으면서 참 이 굉장히 좋은 뜻이고 함께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이건 전국적으로 막 퍼져서 정말 문화가 바뀌는 거는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는 않다는 그런 뭐랄까 제한적인 약간 벽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1919년에 이분들의 이제 생각과 그 당시에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현지로 얘기하고 사람이 뛰어가서 얘기해줘야 하는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을 일으켰다는 게 너무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물론 뭐 표면적으로는 다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 제 눈앞에 떡하니 이 역사가 이렇게 착 나오니까 아 진짜 감동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한 며칠을 막 찾아서 읽어보고 지금 백범 김군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주문해서 다시 읽으려고요. 백범일지에도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제가 사실 미국이 온 지 지금 23년 4년 다 돼가니까 한국에서 배운 걸 많이 좀 까먹은 데다가 이제 책이나 뭐 이런 걸 문화를 미국 걸 많이 대하다 보니 책도 거의 영어를 이제 읽고 이러다 보니 이제 마틴 루트 털킹 그 박사님의 그 연설이나 이런 거에 견동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김구 선생님의 이제 글을 보고 이 글을 보니까 이야 정말 엄청난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특히 또 우리 민족이고 해서 지금 내가 마틴 루트 털킹을 굉장히 존경해서 그 1960, 1960년대에 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흑인이 저기 억압받을 때 사람들을 일으켜서 운동하신 분이잖아. 그분도 비폭력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폭력으로 하자는 그러니까 무력으로 함께 막 싸우자는 이런 팀이 있었어요. 따로 있었는데 마틴 루트 털킹 박사님은 비폭력으로 계속 얘기하자. 또 목사님이기도 했고. 근데 그 글이나 말이 정말 무브 감동을 줘요. 그래서 제가 그분 연설을 거의 다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의 뜻을 다 읽어보려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relevant. 지금까지도 말이 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transcendent라고 그래요. transcendent. 초월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엄청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도 이 민족을 일으키고 우리 민족이 세계에 기여할 게 많은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뜻을 이야기하고 창의를 펼칠 게 많다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하고 또 우리의 뜻을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창의적인 것을 세상에 보탤 그런 민족이라.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유를 죄는 건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행복한 국가이다. 내면도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제대로 돼야 되는 사회. 이게 그냥 문화가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다들 해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회가 되려면 좋은 사회가 되려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손을 외우고 있는 사회를 소리로 연속하는 사회를 받으면서